이번 선수야 즐기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역시 연습한 선수는 같이 얘기ast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시간 지나갈 게 필요가 있습니다. 호기 인해, 호기 인해, 호기 인해. 호기 인해, 호기 인해. 호기 인해. 배고프고 웅만해. 할 것 같습니다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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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할 때에 그런 느낌이 나왔더라구요 네 안녕하세요 로드갈 최승기 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로드가로서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바로 지금 에프시는 구멍입니다 저희가 로드에프시 경기를 위해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진짜 너무너무 설레이고 한국 경기보다 더 큰 설레임을 안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로드에프시 화이팅! ass Panda 루피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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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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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 모드FC24 일본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